순천시가 전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. 순천시는 전남도가 실시한 2022-2023 시즌 전지훈련 유치실적평가에서 11개 종목에서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를 유치해 방문 연인원 8만 4천여 명에서 경제 유발 효과 7천여만 원 상당의 성과를 이끌어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. 순천시는 스포츠의 최적인 온화한 날씨와 인프라 덕분에 해마다 전지훈련의 메카로 극강받아 전국의 다양한 팀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올해 동계훈련 시즌에도 7개 종목 82개 팀이 훈련 중입니다.